소중한 교수님 Faith 수능 수능 소중한 교수님 지민 엥? 그러게 말이다 아... 뭐에요? 저... 들어가기 딱 전날에 자를까 생각 중이에요 사랑해요 음...나 사랑해 오늘 기분 어때? 오늘 기분 뭐... Not bad 잘 지녔습니까 여러분들 어...내일 보자 우리 지민이랑 술 마시겠군 흐흐흐흐 우리 지민이 사랑스러운 지민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뭐 그냥 제가 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아...이제 뭐 진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얼마 안 남았고 아...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사실 한 일주일 전이었나 일주일 전에는 되게 뭔가 아...어떡하지 약간 이런 좀 감정이 있었는데 일... 전혀... 네... 전혀 뭐... 일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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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...잘하고 그럴 거니까 그렇죠 세웅은 정말 무덤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한 여러분들 한 2주? 2주 조금 넘게 쉰 것 같아요 2주 조금 넘게 쉬었고 뭐 짐 정리도 좀 하고 여러 가지 뭔가 마무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지금 아...보세요 머리 쓰고 날이 안 쓰면서 아주 잘 자고 잘 먹고 하고 있어요 잘 다녀오세요 기다릴게요 아...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원래 좀 그냥 제가 지금 머리가 되게 길었잖아요 좀 그냥 가기 전에 한 번에 팍 밀어버릴까 싶었는데 아...이게 사실 묵응이란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해봤겠다 싶어가지고 좀 미리 한 1주일 전에 그냥 해요 선생님